지림 이모야 이모야 치즈링 좀 아 저.. 아 쏘이 쏘이 혐읍 아홈 아 결염둥이 기절했어 ㅎㅎㅎ 이거봐라 오이갓! 진짜 배고픈 거 아니지? 특이해! 뭐 맛있게 먹자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? 이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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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따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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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봐! 아 너무 무거워! 하늘 라키여 생일 축하합니다! 아 좋다! 이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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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대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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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해! 원준이 cycling wants to be ! 그거봐! 쟐 쟐 쟐 퐐 enterprise exchange 나 맨날 알게 엑소 오빠들은 누구 하나 함조어an 없이 잘생겼어요 그럼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생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 하나 둘 때로 나하이 하나 둘 때로 아 그렇게 내가 못 맞지 않았ミー 멤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인가요? 1, 2, 나카이 1, 2, 나카이 아 그렇게 내가 못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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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쉬워? 1, 2, 나카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대피해! 대피해! 아 부서졌어? 아 부서졌어? 아니 녹슬어서 부서졌어 아 녹슬었어? 어 내가 사고 났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V LIVE 오늘 깜짝 V LIVE 였는데 아주 진짜 깜짝이죠? 저희가 일부러 그런건 아니구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2, 나카이 2, 나카이 2, 나카이 3, 나카이 2, 나카이 3, 나카이 3, 나카이 3, 나카이 필릭스씨가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은? 3, 나카이 3, 나카이 아니 어떤 분이 여기 볼펜이라고 써있어 써놔가지고 아 혹시나 했는데 이걸로 떠먹은 거야? 나는 이게 그 음식 거르는 건 줄 알고 Let's finish. Let's finish this relationship 주제. 직업. 오케이. 할게요. 어디서 움직이려고. 어디서 움직이려고. 돌아가요. 꽃이의 피었습니다. 범경 뭐예요? 범경 뭐예요? 도둑. 도둑. 아 도둑. 도둑둑 직업이에요. 아 오케이. 도둑. 아 진짜 누구야? 아니야. 지금 왜 웃어. 이걸 하는데. 아 진짜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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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겼어요. 아 진짜. 왜 그러는 거야. 이거 참을 수 있어. 와. 진짜 대박이다. 제가 뭐 애기통신인데 애기통신. 이게 왜 웃긴 거야. ick. 아. 그. 이. 야. 피쉬. 어. 피쉬. 어떤 피쉬? What type? what type? 같은 피쉬. Golden fish? 아.. 아. is that. right? What was the gold fish's name? 그 이름은 뭐였어? 그 뭐. 1호, 2호, 3호를. 여러모랑신??? 이걸 좀 맛집어봐. 제가 먹고싶어 사실 그 음악 프로 진행 하신거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너무 잘 하셨잖아요 벌써 벌써 근데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타이가 숙소에서 숙소에서 쉴 시간도 많이 없는데 음악중심 모니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전에 하셨던 MC님들이 다 처음 하셨을 때 많이 봤잖아요 처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오면 잘 할거에요 뭐 지금 살짝 이게 먹고싶으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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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맙습니다